아, 지금 여기서 이런 또 영업 비밀 아닌가요? 모든, 모든 팀들이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. 예, 그렇군요. 자, 그렇게! 네! 김연경! 아, 읽었어요. 네. 오늘 의외로 보즈 선수는 활약이 많이 안 보이는 모습인데요. 그러네요. 지금 가운데 속공만 조금만 어떻게 견뎌준다면 오늘 경기 또 모릅니다. 그렇습니다. 또 맞습니다. 또 맞습니다. 연속 블록킹이에요. 아, 상대주 공격수 메리언 보즈를 완벽히 막습니다. 김연경! 네, 김연경 선수 완전 신났는데요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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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